자, 우리 다음 거. 뭘죠? 다음이 저스티스. 저스티스.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정의가. 저는 상담할 때 저스티스 나올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자, 저스티스가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요. 고정불변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하나? 아니요. 아니죠. 저스티스의 세 가지 기준 뭐였죠? 양심에 따를 것. 양심에 따를 것이 어떤 상징물이에요? 양심? 루비? 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죄송해. 죄송해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공들여서 가르쳤는데. 뭐 여기서 찌짓거리 소리가 나는데? 양심? 저울? 저울 아니고요. 아, 네. 천칭. 천칭. 천칭이 있고요. 또? 네. 타인과 나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저 칼. 양날검. 그냥 칼 아니에요. 양날검과 칼의 차이가 뭐죠? 칼은 한쪽 면만. 있는 것도 포함해요. 네. 두 개 합쳐서 검과 도거든요. 네. 이건 거미죠. 양날검이에요. 네. 네. 양날검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동호 반복이긴 해요. 거미면 원래 양날이야. 자, 그 다음에? 옳다고 생각하면 즉시 시간할 것. 오른발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상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양심에서 시작해요. 양심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냥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전무, 목사 같은 경우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옳은 애 그릇에 말할 수 없지. 없어요. 옳고 그러면 따질 게 아니야. 뭘 따져야 돼요? 모두의 안전. 네. 그냥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네. 그거를 너 양심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그냥 모든 사람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요. 저의 세계관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악의는 아무도 없는 거지. 단지 어리석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한국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명령의 손 걸리지 않겠지? 응? 명령의 손 걸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뉴스에 나올 테니까. 이미 공인이니까 뭐... 공인인가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공인이 아니에요? 공인이 뭐예요? 공? 공. 공이 뭐예요? 공공해야 할 때 공이에요? 대중들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건 유명인. 아 유명인. 그거는? 공인 그러면 급여를 세금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인이 돼요. 국회의 위원처럼요? 그쵸. 아... 그러니까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야 대중이 공공이 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져요. 그럼 유명인인 거네요. 유명인인 거죠. 그럼 공인은 어디까지 공인이에요? 세금으로 급여받는 사람들. 응. 공무원? 어디까지. 구급 공무원. 공인인가? 그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네요. 그쵸. 그래서 5급 이상.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일 때 우리는 공인이라고 해요. 그 밑에 사람들한테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거를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 법률상으로. 법률상으로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공인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고 춥다. 5급 이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인들한테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건 굉장히 나빠요. 그 사람들은 개인이고. 자연인이며 그냥 유명한 사람일 뿐이고 사실은 사람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내가 이야기하는 아이유는 정말 아이유인가? 내가 아이유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 사람이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건가? 아이유가 못생겼어. 아이유를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상품이에요. 나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상품인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막 비난하면 되나? 아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비난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마음에 안 들다고 하면 되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면 되죠. 안 사면 돼요 내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안 사면 돼. 왜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안 사면 돼. 그렇죠? 나 연예인들의 악플 내는 거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지가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왜 굳이 보고선 욕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불매를 하다 보면 사라지는 게 상품인 거야.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그들에게 공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지 마세요. 절대 공인도 아니고 공인이라고 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천칭이 있고요. 천칭은 양쪽에 뭐가 올라가죠? 양심과 깃털. 양심은 뭐예요? 깃털은 1위 뭐고요? 대충 알고 있죠? 자 이 깃털은 여기 뭐가 올라가냐면 진실의 깃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옥황상자에 그 어느 이집트 옥황상자가 들고 있는 거고요. 원래 우리나라 옥황상자가 아니라 이집트 옥황상자가 들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진실의 깃털이 올라가고 반대쪽에는 사자의 심장 죽은 사람의 심장이 올라가서 이 무게를 통해서 얘가 지옥에 갈 거냐 아니면 천국에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 죽은 자의 심장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그게 양심이 되는 거고 양심에 따라서 너는 지옥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어 이런 거죠. 그리고 양날의 검으로 그 둘에게 너와 타인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지 양심을 완전히 행동하는 거고 그리고 네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즉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판단에 뒤에 배경을 어떻게 써요? 가렸어요. 가려놨죠. 무슨 뜻이에요? 너의 생각이나 판단은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쵸? 너의 이익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양심만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보라색이죠. 약간 영적인 이야기라서 쓸데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게 어때요? 똑같이 양날검이 들어갔고 천칭이 들어갔고 발은 안 넣었어요. 이거 왜 안 넣었냐? 왜 안 넣었을까요? 되게 단순해요. 구도성 안 예뻐서 뺐어요. 대신에 이렇게 세웠어요.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게 오른발로 나온 게 아니라 서 있는 모습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눈을 가렸죠. 눈을 왜 가렸을까요? 양심에 따르라고? 뒤에 천막 대신에 눈을 가림으로써 그걸 표현한 거고요. 외국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도 뭐냐면 이 칡이 왜 초록, 파란색이냐 이거야. 그리고 입술은 왜 파란색이냐. 파란색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가워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쁜 거예요 그냥. 그냥 예뻐서. 내가 넣는 게 아니야 일단. 내가 요청한 게 아니야. 디자이너가 넣은 거예요 저거는. 상징의, 그러니까 타로카드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예쁜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은 왜 이러냐. 예뻐서예요. 왜요? 옷을 심플하게 이거 하는 건 뭐 나는 오케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은 디자이너의 몫이라서 거기까지 내가 뭘 하진 않아요. 이게 어때요? 귀여워요. 그렇죠?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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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상담적으로 저스티스는 너의 친구이다. 혹은 저스티스 가스네를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덕군. 듣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친구가 아닌가요? 아, 처음꾼이죠. 음. 나한테 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하는 사람은 걔 뭐예요? 나쁜 아이. 적이지 뭐. 전혀 도우면 안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음. 나를 생각해서. 아닌데? 양심에 따라서. 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설명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네. 나한테 좋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나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은 그래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그게 친구 아닐까? 저한테 선생님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런 게 친구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아, 소매 안 되잖아요. 네. 그냥 그때만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위로라는 게 사실은 도량이거든. 음. 갑자기 어려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쓰여지는 약물은, 약품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죠? 인간에 쓰이는 약품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뭐죠? 마취제와 치료제예요. 음. 자, 치료제를 쓰면 어때요? 병이 낫죠. 아파요, 안 아파요? 어, 안 아프죠? 아프지. 아프지. 아픈 상태가 해결이 안 되죠. 치료제가? 본질을 해결하지. 음. 네. 뭐 치료제가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어. 네. 그쵸? 마취제는 어때요? 아, 통증을 없애주죠. 통증을 바로 즉시 해결해주죠. 그렇지만 낫는 건 아니잖아요. 낫지는 않아요. 네. 이 두 가지예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마약은 마취제예요. 마취제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야 돼요. 아, 그냥 통증만 가려주는 거죠. 상담을 듣기 좋으냐만 얘기해주면 마취제가 되고요. 마약이 되고요. 중독적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상담에 중독된 형태가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단골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단골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했어요. 와, 사실은 동의어이기도 해. 끔찍하지만. 네. 그렇구나. 선생님, 저 어제께 상담했는데요. 어, 서케팅을 한 번 했는데 그날 만남은 좋았지만 다음날 두 번째 만남은 없었대요.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아니요, 연락 안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화기를 정말 뚝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나?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아주 준비가 안 된 것 뿐이에요. 아, 자기가 무슨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인 줄 알아. 저는 아, 제가 잘못됐나? 그 사람이 과연 좋았을까? 아니, 그 상대방은 첫 번째 만남에서 좋았을까? 아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 네. 차라리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잘 도망을 친 거지. 그날 되게 좋았다고 느꼈던 것 자체가 난 되게 재밌거든요. 아, 이 사람은, 상대방은 훨씬 전에 이 사람을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분쟁을 안 일으키고 잘 해서 좋게 보내 놓고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거지. 네. 왜? 거기서 내가 마음에 안 들겠으면 사건이 커질 거란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잘 해보시는 거지. 아... 훨씬 매너 좋게 끝낸 거죠. 네. 아, 난 그런 거 못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냥 나오고 가나, 그냥.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으니 그냥 뭐 그 사람도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럼 따져요, 이제. 따져요? 네. 근데 왜 연락 안 와요? 언제쯤 연락 와요? 기다려 보세요. 언젠간 연락이 올 거예요. 이런 희망 공원을. 언제 연락 와요? 묻고요. 날짜 정하달라고 얘기하고요. 몇 시쯤 연락 오냐고 물어보고요. 왜 안 와요? 연락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상담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정말 수두룩백백해요. 사실은 이쯤 되면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아직 병식이 없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뭐가 문제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있을 때 없는데 이거 매운맛 얘기면 왜 그러나 그래. 자, 이건 뭐죠? 참 만화 같은데. 천칭에 저 쥐하고 저 두 마리는 뭘까요? 저 뭔지 모르겠어요. 맨드라고라가? 맨드라고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왜 가져왔냐면 그냥 입어서 가져왔고요. 이거 할로윈 타러예요. 상징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냥 예쁘다, 귀엽다 이러면 되고. 이 할로윈이 곧 임박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건 어때요? 아, 이거 저희가 잘 아는... 뉴비전이죠? 네. 서로 아이가 내 아이라고 따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죠? 아, 참... 모르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죠. 실제로 잘랐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다 좀 들긴 하지만... 그쵸?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솔로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스티스가 하는 냉정하고 분명한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어때요? 원래 유니버셜에는 장막이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나요? 물도 있는데... 물도 있고, 기둥도 있고, 불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한쪽 발은 들었고, 한쪽 발은 내렸고, 가슴 하나는 드러내고, 하나는 안고... 어때요? 느낌이 뭐예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스티스를 이야기할 때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계적 균형이라는 느낌이에요. 네. 기계적 균형은 균형인가? 기계적 균형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맞췄다는... 기계적 균형이 뭐냐면, 너 하나, 나 하나 이런 거. 네. 균형인가? 균형이 아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계적 균형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첫째하고 둘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자를 줘요. 과자든 밥이든, 똑같은 양을 준단 말이에요. 양쪽에게. 네. 행복할까? 아니요. 누가 안 행복해요? 첫째가? 둘째다. 둘 다. 어, 둘 다. 네. 그렇죠.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이라는 거는 양심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똑같은 걸 한다고 해서 그게 균형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음... 양심에 맞춰서... 그러니까 친구랑 만났어. 밥은 누가 사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어, 돈만 있는 사람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한 번 샀으니까 너도 한 번 사. 음... 그게 기계적 균형이야. 그렇잖아요. 편해. 생각하기 편하잖아. 네. 근데 그게 옳으냐 이거지. 그게 양심과 관련이 있냐 이거지. 음... 다르지. 다르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기계적 균형을 더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만 원씩 걷는 세금이 과연 사회적 정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래요? 아니요? 아니잖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사한 사람은 더 강하게 하는 되게 나쁜 짓이잖아요. 네. 그게 기계적 균형이란 말이에요. 음... 답답하단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균형도 아니고 그냥 멋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탁상공론에 그냥 딱 듣기 좋은 이야기 정도 수준인 거지. 정말 사실은 되게 바보 짓이에요. 기계적 균형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하는 편이 좋아요. 이거는... 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너 하나 너 하나 그럼 됐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좋아. 애들끼리... 초등학교 애들끼리 싸웠어. 그럼 어떡해요. 둘이 악수에 호응하고... 서로 사과해. 막... 자 끝났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저스티스 정의는 결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식의 정의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어때요? 눈에서 레이저 나와요. 네. 이렇게 음량을 섞는 것 또한 양쪽... 이것도 사실 기계적 균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냥 섞어놨으니까 어쨌든 정의롭지 않을까? 이런 얘기라서... 내가 직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것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태양과 어둠이 있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기계적 균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썩 좋은 저스티스는 아니에요. 다깝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기 사람이 두 명이 나오네요. 사람이 두 명인데 누구예요? 왕과 거지. 왕과 거지죠. 네.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일까요? 뭐요? 바뀌어서 내가...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의로움은 왕과 왕과 지위의 고하를 망하고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면서 막 뒷걸이 땡기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얘기죠.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지위, 고하에게 모두 적용하는 건 좋아. 근데 과연 내가 정말 정의로운 거 맞냐 이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곧빛 불린 정의가 정의롭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적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 밑에서 굴림하라고 있는 게 정의가 아니잖아요. 정의로움이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균형을 잡고 서로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존재하는 게 정의지. 이렇게 내가 권위를 모두 가진 채로 왕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내 발밑에 놓겠어. 이게 정의로운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전쟁이 정의로운 행위인가? 그렇잖아요. 모든 전쟁은 정의로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필요하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의지. 이렇게 고압적으로 저스티스가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는 권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도 엠퍼러의 역할인 거지 이거를 저스티스 가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고유를 가져올 수 있는 되게 되게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거는 틀렸어요. 에프터타로 지난번에 스트레인스 할 때 되게 내가 칭찬하면서 다른 카드들은 조금 애매한데요. 얘기했던 그런 지점들이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얘는 어때요? 저 공룡? 공룡을 밟은 게 왜 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의롭고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주 쉽게 설명한 이민족들. 마바리안이라는 말 자체가 이민족 중에서도 그냥 무식한 사람 이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사실은 그냥 다른 민족일 뿐인데 그걸 이렇게 나는 정의롭고 너는 옳지 않아 이렇게 뜨들기고 있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이냐 이거지. 이거를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침략전쟁이었던 십자문전쟁 같은 게 과연 정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난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 카드에 또 다른 장면 이게 8번이죠. 저스티스를 스트렝스랑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고전타로에서는 저스티스가 8번이었고 스트렝스가 11번이었어요. 그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봐도 바뀐 형태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가 11번이고 스트렝스가 8번이고 스트렝스가 8번 형태가 3장씩 3장씩 잘라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쪽이 조금 더 잘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때요? 부엉이가 무슨 의미인가요? 지혜. 지혜의 3층이고 여기 칼이 있고 여기 천칭이 있죠? 작은 천칭이. 전체적으로 그냥 잘 만든 타로카드고 여기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까맣게 나온 2장. 이것과 이 뒤에가 금박이에요. 사실은. 스캔하면 까맣게 뜨는 거예요. 훨씬 예쁜 타로카드인데 이게 조금 안 나왔어요. 금박 들어갈 카드들이 스캔하면 예쁘게 안 떠요. 최신의 라운드가 얼마 안 된 타로카드고 내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이거 재작년에 뉴욕 놀러 갔을 때 US 갬사에서 선물받았거든요. 이 타로카드를. 그래서 그냥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실제는 더 고급질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예쁜데요. 자, 이 저스티스는 어때요? 똑같이 천층이 있고 칼이 있고 발 나와 있고 약간 이거는 그 느낌 아니에요? 약간 자유의 여신상 아니면 정의의 여신상 니케 이런 느낌 있죠? 네. 그래서 저스티스 카드에 전용하는, 옮기는 형태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이렇게 서 있는 여자가 천층을 들고 있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건 뭐 이렇게 되게 티피컬한 형태라서 그냥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라고 한 번만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이건 어때요? 예뻐요. 여기 뭐가 있죠? 깃털. 여기 뭐가 있죠? 심장. 아, 주문자의 심장과 깃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뒤에 분명히 물이 있지만 눈을 가리고 있고 여기 새의 날개가 있죠? 네. 새의 날개는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새의 날개인지 이게 제가 잘 익숙하지 않은 타로카드라서 이 타로카드 자체의 테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상징이 삼길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거기까지 조사 안 했고요. 이렇게 심장과 깃털이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거 원래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칼이 없어요. 음... 이게 이 깃털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때요? 저스티치 같아요? 일단... 어... 일단 이뻐요. 이뻐요? 판타스마... 판타스마고릭, 판타스마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되게 환상적이고 약간 뒤틀어진 형태예요. 약간 이게 더 웰지컬한 귀여운 동화 같은 느낌이며 판타스마가 들어가면 약간... 약간 팀버튼 느낌이 좀 나요. 팀버튼은 그 중에서도 조금 우울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약간 팀버튼 느낌이 나죠. 이 타로카드는 조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천칭이 있는데 천칭이 이렇게 정확한 형태가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이건 저스티스를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나는 옳다로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아... 내가 정니다. 음... 그니까 천칭과 깃발의... 그... 천칭이 나오는 사자의 심장과 진실의 기타 사이의 균형은 내가 정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너무 오만? 오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오만한 느낌이 나죠. 네. 근데 뭐... 그냥 테마틱하게 간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상징을 보면서 아... 약간 오만한데? 내가 다 알아?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건 좀 아쉽긴 해요. 이 친구한테는. 자... 이건 어때요? 일단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낮과 밤과... 뭐... 낮과 밤... 봄과 겨울... 여름과 겨울...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저스티스적이냐 이거예요. 아니요? 기계적 균형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다른 카드라고 이름 붙이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카드였다면 난 조금 더 점수 줬을 것 같아요. 어떤 카드? 어떤 카드? 저는 히어로포슛이에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사라는 건 이런 거지 뭐... 라는 느낌. 그 안에서 인생이란 건 그 안에서 그냥 균형을 찾는 거야. 네.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네. 차라리 더 점수를 좋게 줬을 것 같아요. 저스티스 정의로움이란 게 이런 거냐 네. 는 잘 모르겠는 거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네요. 네. 이 중에 본인한테 제일 마음에 들었던 더스티스는 어떤 거예요? 이거요. 뭐야? 이거요? 네. 예쁘죠? 저도 이 장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타로카드에서는 저는 얘가 제일 좋네요. 네. 네. 뭐 친구라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담겨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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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